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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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강조 빨리 강조 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기길 기원하십시오 수고요 네네 야 1두 갑니다 상대 탑플레 일단 아 맵이 좀 이상하네요 맵이 좀 망했는데 와 ㅅㅂ 잠깐만 야야야야야 폭탄 무더기로 터뜨린거 야 이건 졌다 이거는 얘는 폭탄가고 기방할거잖아 이거 야 폭탄봐 ㅅㅂ새끼들 진짜 너무하다 야 이거 졌다 이거는 있어 없어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걸 폭탄 존나 까고 기방하네 라이플 좀 쬐다가 아 폭탄봐라 폭탄 몇개냐 100개씩 쏘네 폭탄 아 먹을 수 있었는데 폭탄이 너무 심하네 여러분들 맵이 한 강변이었으면 괜찮았을걸 강변 단판에 한번 강변해볼게요 이맵바로 이거 와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 처음에 폭탄가고 기방하는 전략 자체가 너무 좀 발상 자체가 애매했어 이길라고 들어온거지 얘네는 그냥 무조건 거품 물고 한번 이겨보자 하면서 폭탄 다 까오기만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 포기만 안하면 이길 수 있어 그냥 와 그냥 양쪽에서 무척 풀리자마자 두드러 패는데 그냥 뒤에 한 명이 또 있다 와 이거 앞에 숨어있냐 형님 5점차 잘 보세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 가지면 됩니다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깁니다 오케이 벌써 여러분 점수 따라잡았어 섬멜 밖에 안나요 해보인다 스팔라마 잠깐만 아 와 포탄 박았어 와 이거 뒤에서 오는거 진짜 앞에까지 왔으면 잡았는데 아 황차 타면 이길 필요하고 그래 황차 황차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아 아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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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폭탄 또 아 미성차 와 이건 또 앞에서 이제 아예 없어 앞에가 앞에 다 비어있어 내가 폭탄으로 들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 형님들 그 아 또 나가면 죽는다 와 무적이 그냥 풀리는 곳에 있어 4점 아 애매하네요 진짜 강변이었으면 이겼겠다 아니 안나와 안나와 시발들아 오케이 투컷 아 다시가자 다시가자 할 수 있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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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내 폭방어 대폭방어 대폭방어 5점 아 5점 아 강변 진짜 한 번 강변 해보고 싶은데 강변 가보자 단판에 다 플래라서 짭발이 다 괜찮아요 다 못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좀 와봐라 우리 수고야 아 아직 수고를 외치기엔 이르다 시발 끝났네 여러분 다음번 강변 한 번 가볼게요 강변 강변으로 한 번 해볼게요 시청자분들이랑 와 플래급 이상은 그래도 애가 머리가 다 있으니까 머리가 다 있으니까 애들이 잘하네 그쵸? 확실히 플래라 다 플래로 하는 건 좀 어렵긴 한데 할 수는 있어 어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번에 다 했다 디방 리방 안하고 그 강종팀만 다시 모집해서 갑니다 제대로 갑니다 강변으로 갈게요 강변 강변 강변으로 해서 다시 갑니다 강변 방차 간다 아 이 이길 수 있다 총마디 이길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왜 못 믿으세요 이거만 보면 안되지 자 우리팀은 나머지 다 들어오신 분들은 다 강종이야 어 다 강종해 주시면 돼요 직폭노노 직폭노노 직폭키면 안되고 자 우리팀은 다 강종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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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손 좀 풀렸어 이제 알차 타면서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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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팀 분들 저희팀 분들 아 강종 안하게 생기네 강퇴해야겠다 강종하게 생겼네 잘하게 생겼네 강종 강종 잘하게 생겼네 자 갑니다 여러분들 레디 한번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1대6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맥도 존나 애매한데 형인데 제가 저번에 이길 때문에 뭐가 있었죠 아이 가보자 해보는거야 자 강종 레드분들 레드분들 강종하고 빠르게 지금 강종하세요 지금 강종하세요 지금 강종하세요 지금 강종 아 강종 안하네 아 강종 안하냐 뭐하냐 강종해 빨리 하임 아직 시작하지 마세요 기다려봐 감종 안하잖아 오케이 고 야 아직 시작하지 마니까 앞에 다 잡고 있어 병신들이 아니 아직 시작하면 안된다 하 하 아 존나 빡친다 진짜 와 아깝고 어쩔 수 없어 이거 일단 슬리스밖에 처음에 일단 슬리스밖에 없어 아 폭탄바 폭탄바 아 아 폭탄바 폭탄바 씨 폭탄바 폭탄바 폭탄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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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에 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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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허용해줄게 어어? 어어 다시 파 아 이걸 못잡아 자꾸 하 진짜 처음에 샷팔이 안되네 아 나 팡샷 진짜 오래 안했더니 팡샷팔이 이상한데 앞에서 무릎 다 풀어 이 새끼 아 병실새끼야 무빙하지마 시바새끼야 하하하하 아 진짜 존나 애매하네 아 아 이 새끼들 라이필인데 아 아 많이 점수를 일단 많이 냈거든요 아이씨 아 엑 오케이 오케이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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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또 아 제발 또 포키 바라칸다 왜 안죽어 저스끼 형님들 이거 잡았으면 이거 다 아 다 이긴거였는데 아 2점차 아 슬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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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라이프 다 깎아놨다 이거 비길수있어 최소 비깁니다 잠깐만 아아 와 진짜 아깝네요 이 판 야 이 판 진짜 존나 아깝다 아냐 근데 파악을 하고나서 내가 달렸으면은 더 안됐어 아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 힘들어 다시 한 번만 한 번 더 도전간다 한 번 더 도전간다 오 이탄거 스탯하고있어 이길수있어 이길수있어 좀 파이퍼만 좀 어떻게 하면은 이길수있을거에요 충분히 이길수있을거 같아요 아니면 메이블 아카처럼 좀 알팩으로 한 번 할까 알팩 한번 해볼까요 아 알팩은 절대 아니고 아 처음에 나갈때까지 형님들 좀 가만히 있어봐 처음에 안나가면 기지에 좀 있어봐요 폭 우루가고 오지말고 진짜 아아 어떤 뭐랜 야아 아 진짜 이거 와 푸키 미친새끼 캐피껴네 이제 이거 아뇨 레드분들 강종해주세요 아뇨 레드분들 강종해주세요 하아 아 이길수있는데 이거 아 존나 아쉽게 되냐 자꾸 강종 빠르게 강종 빠르게 해주세요 아 탁구장 할걸 그랬다 차라리 탁구장이 낫겠다 형님들 그쵸 탁구장이 이판 만약에 실패하자 탁구장 갑니다 나가고 라이촌는 나가고 코테는 나가고 아 진짜 한번 이겨보자 아 힘들어 죽겠다 아 처음에는 나 죽고있으면 죽는거는 어쩔 수 없어 처음에 코테 저렇게 오면 돼 아 폭탄때문에 폭포당했다 아 왜 아 뭐야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먹는건데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방금은 아 잠깐 이건 뭐야 방금 하아 진짜 아깝다 방금 팡이나 처할거야 아 팡을 왜 안하냐 팡을 해야 팡을 아 캡피도 애들이 전략상으로 쓰는거야 애들이 캡피를 전략으로 쓴다니까 앞에서 존나 막 몸뚱박치기 하면서 벅인 다음에 팡을 먼저 해야겠어요 팡을 방금도 팡했으면 됐었는데 팡을 안해서 자 팡 아아 3점 키링 와 캡피를 와 캡피 두마리에서 시동 끌고 아아 하아 힘들어 짱 하니깐 힘들어 아 다시 1점차 2점차 버스트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럼 버스트는 터미 너무 길어요 터미 오케이 1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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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 새끼들 아 팡 아 또 팡 안했다 하 또 팡 안했다 이거 아 이제 좀 이겨가는데 이거 박수 살린다고 일부러 번진다고 야 그러지마 야 그러지마 진짜 진비받고 한 번 하는 거니까 한계를 한 번 체켜보니까 6대1 6대1 6대1이 나의 한계인 것인가 야 그러지마 그건 형 자존심을 뭉기는 짓이야 야 이 슈퍼새끼야 이 새끼는 던지는 척 하면서 그냥 어 형 두드러워 패네 이거 어어어어 오케이 아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 야 야 제대로 좀 해봐 형님들 진지 빨구 해봐 진지 빨구 해 1점 10만 연속적으로 먹으면 이기는데 다음에 이제 또 못 이길 것 같아요 쿠키가 던진다고 아 봐봐 한방 나니까 내가 저 무빙을 해도 여러분들 상대방은 6명이고 나 한명이라서 타이밍이 많이 애매해요 아 어디서 때리는 거야 어디서 때리는 거지 데미지가 어디 바뀌는 거지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1점 차 제발 1점 차 제발 빼빼빼빼빼빼 어 대가리 보인다 대가리 아 대가리 보였어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나갔으면 또 비겼어 아 그냥 비겼네 아 이게 내 한계인가 이것이 나의 한계인가 통점 아 아깝이 탁구장 한번만 가자 형님들 막판 있잖아요 탁구장 한번만 하고 좀대로 갈게요 막판 어 뭐야 시간이 뭐 벌써 이렇게 됐어? 막판 탁구장 한번만 야 얘들아 형님들 형님들 지금 비겼는데 탁구장 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탁구장 가봅니다 막판 탁구장 가봅니다 탁구장 자 저 여러분들 추천과 제게찾기 유튜브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와 진짜 이거 그래도 플랫급 이상이니까 얘들이 다 대가리가 있어 어 다 샷건들래 시발 매너좀 하자 얘들아 아 일단은 샷건을 다른 샷건을 한번 써볼까? 버스트 같은거 버스터 어때요 버스트 써볼까요? 버스트 가볼게요 어 버스트 버스트랑 무채을 놓을게 나 무채은 여러분 할 수 있게 해줘 무채은 혹시 모르니까 처음에 용단폭격을 많이 맞으니까 용단폭격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쇼팡이 안 터져서 많이 힘들 것 같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강종 제대로 해주세요 강종 제대로 해주세요 강종 6대1 시나전 어떠냐 그건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잘하면 리방 안하는건 죄송한데 제가 이런 컨텐츠 할때는 리방 절대 안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레드본드 다 강종 해주시면 되겠구요 강종 부탁드립니다 불러본드 베어플레이 여러분 봐주는거 없이 그냥 진짜 진심으로 강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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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나 이 엉망탄 꺼지면서 가자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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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어어 버스트 개사기야 버스트 개사기야 아 아니네 시발 아 시발 사탕 나이스 나이스 팀킬 나이스 감사합니다 저 숨겨주시고 야 버스트 아 뭐야 안보여 안보여 치아가 안보여 여러분 방금 제가 실수한게 아니에요 치아가 안보였어 와 얘네 미친신끼들이네 이거 어 미친신끼들 버스트가 활약이 잘나온다 버스트 활약이 잘나온다 버스트 활약이 잘나온다 버스트 활약이 잘나온다 와 근데 애매해 나이스 슈팡 각계격파 시키면 된다 어 어어어 아 또 파난댔어 아 또 파난댔어 아 또 파난댔어 버스트 개사기 버스트 개사기 버스트 개사기 버스트 개사기 어어어 제발 매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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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매너 아 몸패키스는 파린데 이거 야 잠깐만 야 명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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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슈팡까지 버스트 좋아 버스트 좋아 버스트 좋아 아하하 아 잠깐만 으아아아 아 아 아 호 호 호 호 야 나이스 일단 최대한 잘 뻥겠어 이거 잘 뻥인거야 이거 하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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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1점 차 제발 1점 차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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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 차 제발 제 버스트이 신시어 제발 버스트이 신시어 아 일단 슈팡하나 놨다 아 뚜렁점차네 아 뚜렁점차야 뚜렁점차 아 뚜렁 팀 다섯명은 나가는거야 바로파 범벨 씨바 범벨 씨바 새끼들아 팡팡팡 명훈아 뭐해 명훈아 뭐해 팡 명훈아 뭐해 팡 아 이 새끼 또 팡 안하네 뭐하냐 명훈아 아 참나 또 팡 안하네 또 팡하네 아 근데 버블놀이러 형님들 근데 한 4명은 잡고 팡할거란 생각이 막 눈앞에 아르는거라서 잡고 팡 안하게 되네요 아 팡좀 하자 팡했으면 이겼네 제가 팡할게요 여러분들 아 슈팡 내가 팡 안했어 미안해 팡할게요 팡할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팡있어 일단 아 일단 비기는 식이네 비기는 식이잖 비기는 식 아 뭐야 야 지게생겼는데 이거 어 와 쇼팡 지렸다 아 더블헤블 쇼팡 지렸다 이기자 형님들 이판 이깁니다 어 어 팡하네 야 이겼다 이거 야 도박이다 형님들 갑니다 도박이다 마지막 도박 마지막 도박 갑니다 어 아 한마리만 더 또 비겼네 아 이거 내가 팡 안해서 진거야 이거 이거 내가 팡 안해서 비긴거야 근데 이게 지금 방송하고 있어서 팡을 안하는거에요 왜냐면 뭔가 방송하면 심리상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 방송 안했어 방송 안하고 있으면 바로 팡쳤을걸 죽자살자 죽자살자 팡했을거야 자 아무튼 일단은 뭐 이 맵에 버스트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다음에 이건 또 다음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차비였나요? 수고하셨습니다 전 이만 많이 늦어서 여러분들 추천 좀만 받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재밌었나요 여러분들 예 재밌으셨으면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하 힘드네요 고맙습니다 강청해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요 아 재미나게 즐겼네요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즐겨찾기가 2만명까지 우와 2만명 돌파 야 오늘 2만명 돌파네요 즐겨찾기 즐겨찾기 2만명 돌파 감사합니다 즐겨찾기 2만명 돌파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긴다 오늘 하루에 즐겨찾기 3만명 돌파